죽은 건가요? 나 여기까지 올라오려고 진짜 열심히 살았거든요 축하드려요 GGA 그룹 올리블리에서 최연소 여성 상무가 되셨어요 열심히 일한 사람들에게 저의 새로운 회사에서 최연소 상무로 승진을 하던 그날 산부인과에서는 최고령 상무가 되었어요 시약서 준비했지? 네 양수가 터졌어요 보호자 아니고 제가 터졌어요 양수입니다 무통 한 번만 한 번만 더 자 힘 누나 내가 왜 죽어 이거 다 당황 정신 차려